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라고 한다면 바로 이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팔리기도 가장 많이 팔리고 대기기간도 가장 긴 중고차 가격으로도 가장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의 소렌토 4세대 차량입니다 NQ4 옵션도 너무 좋고요 지난편에 개인 사업자로 앵커에서 본 중형 SUV로 렌터카를 승계를 해야 되겠는데 조건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서 상담 동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한 번 했던 차를 다시 또 하는 것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 승계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출고되는 차량이 소렌토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매물은 좀 달리고요 조금 싸게 내놓으면 그냥 바로 가져갑니다 그런 차량이 바로 소렌토인데요 소개를 해드리는 차도 소렌토를 보시는 고객이라면 탐낼 만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외장은 크리스탈 화이트고요 내장은 브라운과 베이지 칼라에 멤버 브라운 주행거리는 19,500km 차량 금액이 4,726만원 취득록세까지 합친다고 하면 5,1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옵션상으로도 완전 풀옵션 파노라마 썬러프는 당연하고요 60개월 중에 15개월을 납부하셨고 45개월 남았습니다 리스 승계로 정리를 하고 훨씬 더 작은 차로 주행거리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해서 렌터카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고객이십니다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장기선수금 473만원 잔가 2,187만원 크게 부담 없이 실행을 시켰고요 매달 61만원씩 이것도 역시 일반 사업자라면 크게 무리 없이 가장 좋은 옵션의 차량을 적은 금액으로 출고를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조건도 대단히 좋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자율이 한 9%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할부가 1등급 7.5%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15%에서 한 17% 사이 정도는 이자율을 더 받은 거는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괜찮은 조건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납이 있고 인수가 있고 승계가 있을 텐데 반납을 하게 되면 1,40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됩니다 장기선수금 낸 것도 있고 주행거리도 많지도 않고 차량도 대단히 괜찮은데 이거는 좀 아니니까 인수는 인수정산서 상에서 그 금액을 전부를 다 내야 내 앞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고시한 과표 기준으로 취등록세와 채권을 내고 다시 또 중고차 업체에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크게 이득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 정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2,300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반납보다는 1,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죠 베스트 초이스인 리스 승계를 좀 봐라 앵커에서 나와 있는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차량들을 봤더니 4,80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미해수원금을 장기선수금 빼주고 난 승미수금이 3,800만원 정도 그러면 4,800은 3,800 오히려 내가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조건인데요 금리가 9% 정도라 이자는 16% 정도로 보정을 들어가면 한 200만원 정도를 보태주면 되겠더라 800만원이 리스로 내가 넘겨줄 때 받을 수 있는 인도금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수금이 되겠죠 반납으로 놓고 봤었을 때 1,300여만원 정도가 되고요 완납승계라면 제로에 가까운 금액일 거고 내가 인수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치등록세 때문에 한 300여만원 정도가 손해가 날 것이다 그에 반해서 리스 승계는 800만원 정도를 내가 받으면서 승계를 할 수 있다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현금으로 인수, 할부로 인수, 리스 승계로 인수 4,800이라고 했었을 때 치등록세하고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10% 정도를 더해서 5,200 정도가 나올 것이다 선수금을 리스 승계할 때 800만원 넘겨줘야 되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800만원 빼고 할부를 7.5%로 48개월로 넣었더니 1등급 기준으로 한 6천만원이 나오더라 이 두 개 차이는 금리하고 이자 차이겠죠 그러면 리스 승계로 볼 때는 내가 이 승계를 해서 내야 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된다 매달 내는 61 곱하기 잔여개월수 45개월 플러스 잔종가치 인수금 800만원 장기선수금 남아있는 금액을 빼주니 총액이 5,376만원 현금으로 살 때는 5,280여만원 할부로 살 때는 6천만원 정도 리스 승계로 할 때는 5,376만원 할부보다는 거의 600만원 정도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현금하고 비교를 해봐요 거의 100만원 차이인데 현금은 내가 전액이 다 있어야 되지만 리스 승계는 당장에 내가 800만원만 내면 되고 61만원씩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45개월 동안 타고 마지막에 인수하면 되고 중고차로 완납 승계로 정리하셔도 되고 시세 기준으로 그러면 이전비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두 개에서 100만원 차이 45개월에 100만원 그러면 1년에 한 25만원 이자 낸다는 이야기예요 차주한테 현금가 정도로 맞춰줘 해가지고 둘이 조정하면 한 50만원 정도도 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볼 때 무조건 현금보다 이득입니다 리스 승계를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승계를 하는 전 계약자도 본인이 반납이나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득이고 받는 사람도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바로 윈닝게임이고 좋은 차를 좋은 분께 좋은 조건으로 넘기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리스 승계가 답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좋아하는 차 디자인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고 중고차로 회전도 빠른 차 칼라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중형 SUV 기아 소렌토 4세대 출고 대기까지 신차 대기까지 대단히 많이 기다리는 신차급 차량을 거의 현금가에 인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메리트인가 이런 차를 내가 만약에 사업자로서 승계를 하게 된다면 1년에 2,300만 원씩 비용 처리하게 된다면 100만 원 정도 더 낸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본인이 인수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이런 차량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10분에서 20분 정도에게 상담을 하고 있고 이런 차들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조건으로 승계를 시켜드리겠다 이야기 드리면서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시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채널이 이루어지고 커 나가고 있다는 점 항상 여러분들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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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